다음 소식입니다. 몇 년 전 클럽 버닝썬과 관련해 성범죄와 마약, 경찰 유착 등 각종 의혹이 불거졌죠. 당시 가수 승리와 정준영, 최종훈 등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. 최근에는 영국 BBC가 이 버닝썬 사건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공개했는데 고 구하라 씨가 당시 연예인들과 경찰 사이의 유착 관계를 밝히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알려줬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. 버닝썬 사건의 핵심 의혹 중 하나는 연예인들과 경찰의 유착 관계였습니다. 단체 대화방에서 연예인들의 뒤를 봐주는 경찰총장이라는 존재가 등장한 겁니다. 그런데 의혹뿐이던 유착 관계의 실체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준 인물이 다름아닌 고 구하라 씨였다는 사실이 최근 영국 BBC 다큐멘터리를 통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. 구 씨가 도와드리고 싶다며 기자에게 먼저 연락해 왔고 가해자 중 한 명인 최종훈을 설득해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당시 총경의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도록 도왔다는 겁니다. 구 씨는 자신도 리벤지 포르노 피해자라며 도운 이유를 설명했다고 전해졌습니다. 한편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윤규근 당시 총경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 한편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이 버닝썬 사건의 핵심 임무즈들은 모두 만기 출소했습니다. 승리는 상습 도박과 성매매 등 9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뒤 지난해 2월 출소했고 정준형은 집단 성폭행 등으로 징역 5년을 살고 지난 3월 나왔습니다. 최종운도 2년 6개월형을 살고 출소했는데 최근 일본 팬 커뮤니티에 자신의 채널을 만들고 밝은 미래를 만들겠다며 응원해 달라고 글을 올려서 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. 지금까지 뉴빌더 전연남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